5 으 베리야 좀만 더 걷다 가자 베리야 좀만 더 걷다가 좀만 더 걷다가 좀만 더 걷다가자 좀만 더 걷다가자고 뭐야 이거 너 이거 누가 이거 열어서 이거 하랬어 어 이게 뭐야 이거 뭐야 이게 뭐야 이게 뭐냐고 뭐야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이게 어 격리 과정에서 친구들 뽑기 때문에 좋았어요 참 작은 무슨 책 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 역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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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